하이, 굿모닝 여러분 하이, 굿모닝 여러분 너무나 같이 하는 것들은 성마수천성아 끝 아, 근데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자, 보자 난 성마수천으로 대상단을 꼭 가고 갈 것이야, 진짜 여행을 떠나 생각할게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가세 야, 이제 춤을 잘 할 수 있어 생기 없어도 괜찮아, 내가 할 수 있어 자유로우면 좋네 아주 여기다 여기야 여기 아깝다 여기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 티치아는 성명승창 성화입니다. 이탈리아의 유명이